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도렝 입니다 선생님 커플이 궁합을 봤는데요 궁합이 너무 좋대요 완전 천생연분 처럼 너무 좋다는데 찰떡궁합이네 그렇게 궁합을 가진 커플들은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그건 아니죠 궁합이 엄청 좋다고 그래도 100% 그건 아니죠 제가 궁합을 보는 법도 선생님들마다 궁합 보는 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띠만 갖고 궁합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고 어떤 분은 띠에 들어있는 납음오행이라고 있어요 띠에 걸려있는 예를 들어서 71년생은 다 자천금이야 이 세 개인 모두 다 여자고 남자고 그런 식으로 띠에 있는 오행을 가지고 궁합을 맞추려고 하는 무속인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보는게 아니거든요 궁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궁합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사주팔자와 사주팔자를 맞추어 보는게 궁합이거든요 그럼 사주팔자와 사주팔자를 맞추어 봤을 때 일간이 서로 상생이 돼야 돼요 일간이 예를 들어서 불인데 한쪽이 물을 갖고 있으면 안되죠 다만 천간합은 괜찮아요 정화하고 임수는 천간에서 하늘에서 합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물과 불은 아주 좋습니다 정인목 예를 들어 천간합으로 이루어진 합은 좋아요 오행은 상극이지만 천간합이 있을 때는 하늘에서 합을 준 거니까 그거는 충돌로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지와 일지끼리 상대방끼리 서로 충돌이 나고 충살이 끼고 먼저번에 제가 궁합 볼 때 충살이 끼고 서로 상대방 이쪽과 이쪽끼리 원진살이 끼어 있고 서로 부족한 오행은 채워주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궁합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봤을 때 부족한 오행도 서로 다 채워주고 있고 부족한 오행을 돌려주고 있고 서로 일주 자체도 천간지지도 다 합이 들어 있고 또 겨울생은 여름생이 잘 맞아요 대부분 이제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겨울생은 이제 꽁꽁 얼어 있거든요 물이나 뭐 여러가지 사물들이 다 오행 자체로 갔을 때 여름생들은 대부분 따뜻한 경우가 좀 많고요 계절로도 약간 궁합을 단식법인데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서로 계절이 이렇게 맞춘다든지 부족한 오행을 채워준다든지 해서 궁합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조건이 잘 맞았어 서로 궁합이 아주 찰뜻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디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은 잘 살아요 대부분은 잘 사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냐 이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4년도 미스 충남 지인이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 22살인가 21살 2살 이 정도 됐었어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궁합을 보러 왔었어요 궁합을 보러 왔었는데 궁합 보러 왔는데 남자 여자가 같이 왔었거든요 궁합 보러 저렇게 문 열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예약을 했으니까 손님 맞이 하려고 어서 오세요 하는데 인사하는데 남자도 키가 크고 어깨도 탁 그냥 막 멀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지지섭이 어깨가 크잖아요 수영해서 예를 들면 소지지섭 몸매에다가 어휴 막 외모가 막 그냥 핸썸하게 잘 생겼더라고 남자가 근데 옆에 있는 아가씨를 보니까 어 막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를 입었는데도 건강하면서도 막 그냥 아무튼 어 섹시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아가씨더라고 둘이 그렇게 이제 궁합을 보러 왔더라구요 그래서 궁합을 봤어 그런데 궁합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궁합이 매우 좋다 아주 좋다 어 이런 궁합은 서로 만나기 어려운데 야 둘이 진짜 너무 잘 만났습니다 궁합 좋습니다 했더니 그 아가씨가 에이 선생님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여기 이거 운명 병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야지 난 거짓말은 안 해 조금 돌려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 에이 거짓말 저희들 맨날 싸워서 궁합 보러 온 건데요 저희들 맨날 싸워가지고 진짜 궁합이 안 좋으면 서로 헤어지려고 헤어질 각오로 여기 온 겁니다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티격태격 막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 봐 근데 티격태격 맨날 사소한 걸로 싸운데 야 너랑 나랑 궁합이 안 맞나 보다 그러면 이거 서로 힘드니까 궁합이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자 해갖고서 어디가 잘 보나 찾아봐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 왔나 봐 사주 궁합은 좋은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나는 여자가 너 없어도 난 여자친구들이 주변에 많아 좀 왕자병 걸려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 잘생겼다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키도 크고 그와 같이 여자애 예쁘죠 제가 예쁘다 했잖아 딱 봐도 예쁘다 했잖아 예쁜 건 예쁘다고 표현을 해야지 예쁘더라고 연예인 같았어 자 걔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남자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남자들이 따르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남자들 뭐 친구나 오빠들이나 예쁜 뭐 동생들 보면 친하게 예뻐해 주고 싶잖아요 끌리잖아 그럼 얘가 살짝 공주병이 있는 거예요 왕자병 공주병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서로 높고 자존심이 세니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변에서 막 그 예쁘다 예쁘다 막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야 니가 나를 좋아하면 내 기분대로 나한테 맞춰주는 게 맞지 서로 맞추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추고 싶지는 않고 니가 나를 맞춰 서로 그랬던 거야 서로 니가 나한테 배려하고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너한테 왜 맞춰 으로 잠재적인 그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튼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났던 거고요 이제 궁합을 보면서 이 여자의 사주 관상을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학생이었는데 제가 야 너 미인대회 무조건 출전하는 거 있으면 뭐 저기 뭐 춘향대회 뭐 고추밭 고추대회 고추 아가씨 뭐 참외 아가씨 어디 미인대회 하는 데 있으면 넌 무조건 나가봐라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왜요 뭐 무조건 미인대회 뽑는 데 있으면 모델 선발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나가라 너는 그런 사주야 사주 팔자가 외모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무조건 나가봐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궁합 좋다고 해서 마무리해서 보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한 거의 10개월인가 돼서 남자 혼자가 왔어 같이 궁합 보러 왔던 남자 혼자가 왔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때 둘이 궁합 보고 전보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지금은 헤어졌다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느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때 이제 전보면서 궁합 좋다고 했는데 마무리에 여자친구한테 미인대회 나가보면 좋다고 했었는데 미용실 갔을 때 미용실 원장님이 미스쿠리아를 추천을 해서 대전 충남에서 미스쿠리아를 대회를 나갔다 거기서 지인이 된 거야 지인이 돼 갖고 이제 서울 본선으로 진출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인이 되면서 서로 이제 시간이 없고 얘는 이 아가씨는 본선 진출 했으니까 그거 준비하면서 만날 시간이 없으면서 서로 이제 안보이는 갈등과 뭐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러면서 헤어졌다고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커플이 찰떡 궁합이었는데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쁘게 뭐 이렇게 사랑만 받고 지내오다 보니까 자존심만 서로 쐈기 때문에 배려심이 서로 약해 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궁합인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했고 그 여자는 연예인 같은 기질이 있어서 미스쿠리아 충남 지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4년 5년간은 미스쿠리아 준비생들을 상담을 엄청 많이 해줬고 미스쿠리아 쪽에 그 아가씨가 소문을 내줘 가지고 그 아가씨가 이제 한 3개월 전에도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잘 지내고 있다고 자기는 뭐 유명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그 아가씨는 잘 살고 있는 있는가 봐 그 그때 이제 데이트 하러 왔던 그 사람이랑은 연분이 안 되니까 이제 좀 그렇게 궁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분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별 한 거고 지금은 진짜 자기의 연분을 만나서 배우 작감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도 받았습니다 결론은 궁합은 좋아도 이별할 수 있다 배려심이 없으면 이별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궁합이 조금 안 좋아도 서로 이해심과 배려심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잘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궁합이 너무 좋아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인연법이 없으면 뭐 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궁합이 조금 안 좋아도 서로 배려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잘 오래 만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좋은 관계로 이제 갈 수는 있지 이해심 배려심 그런 게 좀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녀관계는 저는 이제 궁합이 좋으면은 무조건 잘 맞을 맞고 오래가고 결혼도 잘 할 줄 알았는데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궁합에 관한 말씀 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